안녕하세요. 필요한건 만들어서 쓰는 부부손입니다. 이번엔 국뽕지사령 안주통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아저씨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포트트릭의 감명을 받아 제가 해충보며 침핵할 때 필요한 안주통을 만들었어요. 먼저 아내가 종이통 안에 필라멘트를 채워 두 번 통을 만들어줬습니다. 안주통 바닥이 울퉁불퉁 흔들려서 바닥받침대를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 치킨을 찍어먹을 소스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안주통에 탈착 가능하게 만들거에요. 국뽕을 가득 담은 태극마크 토트넘 엠블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빨간 닭갈비를 만들고 있으니 닭갈비가 먹고싶어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형 화이팅! 안주통에 국뽕 토트넘 엠블럼을 세워줄 아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순간접착대로 엠블럼을 붙여줍니다. 토트넘 호스 퍼스타디움 끝대기에도 이런 엠블럼이 세워져 있죠. 다행히 한 번에 잘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받침대를 다듬어서 붙잡혀주면 완성! 축구 중계가 시작되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치킨과 감자를 튀겨줍니다. 완성! 축구 중계가 시작되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치킨과 감자를 튀겨줍니다. 축구를 보며 맛있게 치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치지 않고 좋은 활약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것들을 만드는 부부손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축구 중계 가정 축구 중계가 끝냈은 축구 중계가 아쉽다